안고~~ 소전쟁 Perry 안녕하세요 위치부티스틱 형님들 페론입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안고~~ 소전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레전드스토리에서 제가 원래 스펙달려가지고 못게 했던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지금 1시간 반 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기괴면 유모차 고양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모차 고양이가 뭔지는 모르겠고 제가 한번 이해를 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 원투에 껄 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해봅시다 원투 가능하죠? 근데 진짜 원투 가능하려나? 원투 못할 것 같긴 한데 뭐야 쉽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했네요 와 오늘의 컨텐츠는 유모차 고양이 리뷰 컨텐츠 와 유모차 고양이는 뭘까? 누가 휴직으로 공원을 돌아다니는 떠돌이 쓰레기 고양이예요 속성 오 속성을 가지지 않은 적에게 맷집이 좋고 날려버려 움직여 그래도 속성을 가지지 않은 애라서 나쁘지는 않겠죠? 근데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네요 좋아 오케이 보면 사람 많다 이 새끼 개쓰레기야 고타치 좋고 담삭이 비웅신 안 나왔구만 어 200만 얻었으니까 나이스 하였구요 움직임을 원친다라 음료 카트 어? 이거 100%예요? 날려버리는 거 100%야? 아 100%면은 그니까 얘가 가볍기때문에 나쁘지 않죠? 일단은 넣어줍시다 야 이렇게 되면 얘 가끔씩 쓸 수도 있는데? 촥! 음료 카트 고양이 자 일단 한마리만 뽑아보자 나는 음료 카트 고양이예요 저리 가세요 오! 아니 100%인데? 아니 이거면은 매지 좋은데? 쿨타임이 기네요? 어쩌라구요? 쿨타임이 짧네요? 오 흐흐흐 와 쿨타임 0초 이렇게 사귈 수가 아앗 음료 배달았어요 으아아아아아앗 음료 차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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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고 대갈구는 저승으로도 나왔어요 오 데미지도 괜찮네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갓 에어린 에어린 당신은 대체 에어린 당신은 대체 내 경험치 700만 내놔 내 경험치 내 경험치들은 하하하하하하하 내 경험치들은 하하하하하하 이새키야 아 안돼 괜찮아요 인생이란 험악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너무 쉽게 깼기 때문에 원래 딱히 깰 생각이 없었던 어 이것도 근데 고양이 브론즈? 이거는 뭐야? 이것도 깨볼까? 이것도 어둠 속성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어렵진 않을걸? 이런 씹을 해 잠깐만! 뭐야 근데 딥 존나 약한데 쟤? 아 쟤 공격력 4,000이야? 존나 약하네? 고양이 브론즈 획득 경험치건 없는데 쇼? 뭐 10레벨 정도까진 가능하겠지? 고양이 브론즈 고체력 방어용 캐릭터 고체력이라고 말하는 애들 특징 개 병신 캐릭터임 공격력도 꽤 있는 편이라고 이거 해석해줄게 고체력 방어용 캐릭터 공격력도 꽤 있는 편 해석 개씨 버러지 캐릭터 방어용이라서 공격력 개 병신임 공격력도 꽤 있는 편은 사실 해석하면은 고양이 벽보다 쎄다는 거임 참고로 고양이 벽은 데미지가 100도 안되는 개씨 버러지임 너무 갖고 싶다 배탈적을 날려버리는데 정말 좋다 야 너는 5레벨이야 이 자식아 얼마나 강력한지 볼까 한번? 브론즈는 브로즈는 생태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야 635냐 미친 괜찮아 각정한 좀비를 깰 수 있을 거야 모난도밖에 안되니까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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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 좀비 많이 나오죠 뒤졌어 나의 고양이 애몽은 좀비 킬러다 좀비 안나온다고? 아니 각성한 좀비의 습격인데 좀비가 안나와? 야아아아악 좀비가 안나와 지금 나의 마음은 이렇다 아 뭐야아 야 1대1 떠봐 버러지 샛끼 내가 널 믿은게 잘못이야 음료수 드세요? 음료수 드세요? 아아 UFO 고양이 좀비 superior 진화시킬 수 있어 너무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난lere은 진화 어미 공격을 획득했대 형 브론즈 진화 시키면 챌린저 된다고? 아 진짜? 나 채팅장 안 본다 너 믿는다 나 그리고 니 채팅 닉네임 기억해놨다 뒤진다 실버라우면 뒤진다 잘했어 업그레이드 잘하라고 했어 챌린저보다 마음에 들어 챌린저보다 마음에 들어 아니야 마음에 해 아주 마음에 들어 예상조차 못했어 아 아름다워 일로와 너가 꼭 필요한 곳이 있어 너는 얘들과 같이 해야돼 지랄 맞은 애들과 같이 놀아 가자 넌 신세계의 신이 되는거다 아 잠깐만 각성한 좀비의 습격? 이건 뭐야 아 초고난도 초고난도 깰 수 있겠죠? 이 조합이면 충분할 거예요 잉? 이 조합으로 할 수 있어 이 조합으로 할 수 있어 자 고양이 스태측 힘을 보여줘 당연히 갖고 돼 어엏 뭐야 여보 블루 지식 깨면 스테츄 진화 가능이네요 어둠의 천국 두번째 스테이지? 이거 깰까 그러면은? 아 진짜 있어요? 있으면 깨야겠다 있으면 깬다 있으면 깬다 아 건너뛰면 막 웃겨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행복해 야 이거 진화 가능하다고? 진화하고 싶은데? 초고난도 일단 넌 꺼져 미안해 너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봐 이봐 웃긴 녀석은 싸움에 낄 자격이 없다 넌 날 웃기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 빵빵빵빵 어 아니 규신새끼 저거 이야아아아아아 아 너무 빨리 나오잖아 자 뭐야 근데 깨는 거 아니지? 뭐야 깼는데? 이게 극난 응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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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키즈왕 와 와 와 1 더하기 1은 3 얘 왜 안죽어 뭐야 센데? 내가 너 안죽으면 인정해주겠어 여기서 병신새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허우하도다 씨뿌룩 씨뿌룩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어? 잠깐만 이거 아니야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 잠깐만요 오늘의 영상이니까지 끝 아 이거는 화면잔아 넣으면 안돼 오늘의 영상이 아 멘트가 섞였잖아 다시할게 오늘의 영상이니까지 끝 야이씨 아까 하던거잖아 다시해 다시해 잠깐만 나 기분 나빠 오늘의 영상이니까지 끝 깔끔해 깔끔해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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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미 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